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에 논리회로를 and or 낱만의 소자로 등가회로를 그리시고 논리식을 쓰시오.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문제 같은 경우는요. 먼저 어떻게 바로 이 논리회로 로직회로를 가지고 바로 어떻게 바꿔주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. 이거를 논리회로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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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꾸시면요. 중간에 실수 하나로 인해서 어떻게 틀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. 자 따라서 이거를 그대로 보면서 어떻게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게 지금 뭐죠? 그렇죠. 얘가 지금 얘는 노회로입니다. 한마디로 5월의 낱이죠.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끝에서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? 그렇죠. 출력 쪽에 가까운 논리소자부터 바꿔주셔야 된다. 자 따라서 바로 이 노어를 뭘로? and 모양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요.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? 바로 이 끝에 이 끝에 부정이었던 건 긍정으로 바뀌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. 자 그런데 어떻게 바로 이 부분 이 부분들은 다 뭘로? 그렇죠. 긍정에서 부정이 되니까 다 부정부정부정이 원래 생기겠죠. 자 부정부정이 생기는데 이 부정이 어떻게? 그렇죠. 이것들을 한번 따라서 쭉 간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 생긴 이렇게 부정들이 이렇게 가면은 어 어떻게 돼요? 바로 이 부정과 부정이 만났기 때문에 상세가 되겠죠. 그렇죠. 그러면 남은 건 뭐? 그렇죠. 남은 거는 바로 이 5월 하나만 남을 겁니다. 자 5월이 남고 그대로 뭐 입력은 A, B, C가 되겠고요. 자 두 번째 거. 자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빼면요. 얘도 똑같죠. 그렇죠. 바로 이 부정이 가서 얘의 부정과 상세가 되겠네요. 자 따라서 이쪽도 그냥 이렇게 5월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D, E, F가 되겠네요.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뭐? 바로 이 부분. 이 부분은 어 선생님 뭐 없네요. 자 없으면은 얘는 드디어 뭘 써주면 돼? 그렇죠. 이렇게 not을 써주면 되더라. 자 그래서 이렇게 G를 써주면 되고요. 자 얘를 뭘로? 그렇죠. 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뭘 써주면 된다? 논리식을 써주면 된다. 자 우리 X는 자 A, B, C에 뭐죠? 지금 5월이죠. 그러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5월로 연결이 된 거죠. 자 여기서 뭐? 그렇죠. 그 다음에 D, E, F가 있네요. 자 D, E, F가 있는데 D, E, F도 지금 뭐죠? 그렇죠. 다 5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. 자 D, E, F도 5월이기 때문에 이렇게 덧셈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바로 뭐가 있어요? G, B가 하나가 있네요. 근데 이 3개가 뭐? 그렇죠. 다 곱으로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G, B 하나만 써주시면요. 지금 이 담람과 같이 이러한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.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그림도 좋지만 이거를 어떻게? 그렇죠. 논리식 한번 써봤으면요. 뭘로? 유접점으로 변경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시권서 공부할 때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항상 무접점, 논리식, 유접점, 유접점, 논리식, 무접점을 한 번씩 연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